자, 반갑습니다. 정병원 선생님입니다. 6월 모의평가 선택하면 확률과 통계 프리시하도록 할게요.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문자 A, A, B, C, D 이것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A, A가 같은 것이니까 5팩 자, 이것을 2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것은 60. 자, 이렇게 되겠죠? 5팩이 120이니까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뭐, 여사건인데요, 원래는 A 곱사건, B의 여사건 자, 이게 9분의 1이고요 P, B, 여사건 자, 이것이 18분의 7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P, A, 합, B 자, 이것을 구하시오 물론 이거 이제 구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푼 거는요 이렇게 풀었는데 뭐냐면 이거에서 이거를 뺐어요. 지금 이거에서 이거를 빼잖아요? 그게 뭐냐? 그냥 B의 여사건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한번 보시면 그거에서 A와 B의 여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면요 이게 남죠? 이게 남지 않습니까? B의 여사건이 기본 전제가 돼 있는데 전체에서 A를 뺐으니까 A의 여사건 부분이 남잖아? B의 여사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이게 남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거에서 이거 뺀 거야 얘가 18분의 2이기 때문에 18분의 7에서 18분의 2뺌면 18분의 5거든 근데 얘하고 얘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여사건 공개지 이거의 여사건이 딱 정확하게 얘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1-18분의 5죠 그래서 이게 18분의 13 자,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5번 이제 가볼게요 흰색 손수건 4장 검색 손수건 5장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서 임의로 4장의 손수건을 동시에 꺼낼 때 자, 그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이것이 9C4죠? 9C4 자, 9C4는 이거 이제 계산해 주면 7, 6, 126인데 4팩, 4팩이 24니까 이거 나눠주면 2 이렇게 돼서요 126대요 자, 이때 꺼낸 4개의 손수건 중에서 흰색 손수건이 2장 이상일 확률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풀 때 흰색이 2장이냐 3장이냐 4장이냐 이걸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좀 더 낫겠지 뭐냐면 흰색이 0장 아니면 1장 자, 그래서 1-126분의 여사건 그러면 흰색이 하나도 안 뽑히는 거 그럼 뭐냐 검은색만 뽑히는 거니까 5C4죠 아니면 흰색이 하나 뽑히고 검은색이 3개 뽑히는 거 자, 흰색이 4개 중에 하나 뽑히고 검은색이 5개 중에 3개 뽑히는 거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 1-126분의 여기 5 더하기 4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40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1-126 자, 이거 분의 여기 45 자,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9로 나눠주죠 9로 나눠주면 여기 14 여기 5 이렇게 돼서요 이거 1에서 14분의 5 빼니까 14분의 9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 되겠습니다 26번 가보면요 X-1에 6승 자, 이거에 2X 더하기 1 이거에 7승 자, 이거에 전개식에서 X제곱의 계수를 구하라 자, X제곱의 계수는 여기서 0승 2승 1승 1승 2승 0승 이렇게 뽑으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0승을 뽑는다는 얘기는 이거를 6번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C0에 마이너스 1에 6승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얘 제곱을 뽑는다는 얘기는 일단 7C2 이렇게 잡고 얘를 2번 얘를 5번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2X를 2번 하니까 계수만 보면 2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은 5번 해봤자 그냥 없고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는 어차피 1이고요 자, 여기 7C2가 7 곱하기 6을 200으로 나누니까 21 자, 이렇게 되겠고 21에다 4 곱해주면 84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X의 1승 그 다음에 X의 1승 그러면 여기서 X의 1승 뽑으면 얘를 한 번, 얘를 5번이에요 그러면 6C1 자,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1에 5승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곱하기 자, 여기서 X의 1승 뽑는다는 얘기는 이거 한 번, 얘 6번이에요 그러면 7C1 자, 이렇게 되겠고 2X를 한 번 하니까 계수만 보면 2의 1승 자, 이렇게 되겠고 어차피 1은 6번 하면 그냥 1의 6승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1에다가 자, 여기 해주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 7,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84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해주면 없어져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X0 자, 그러면 여기에서 X가 2승 뽑혀야 돼 그러면 6C2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4승 뽑혀야 돼 이렇게 뽑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승이니까 얘가 0번 뽑히고 그냥 얘가 7번 뽑히는 거니까 그냥 1이죠 자,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6C2가 15죠 그러면 여기 1입니다 그래서 여기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3개 다 더해주시면 15가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1번 자, 이렇게 되겠죠 자, 26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B 자, 이렇게 놓자 자, A 곱하기 B 이게 4의 배수 이렇게 될 때 A 더하기 B 이것이 7 이하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 조건부 확률 문제죠 자, 여기 얘를 사건 X 얘를 사건 Y 이렇게 두면 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무슨 시행을 여러 번 지금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그 두 번 던지는 시행을 그냥 하나의 시행이라고 보시면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NX부터 이제 구해보죠 A 곱하기 B가 4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 자, 이거는 이제 A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제 NX부터 내가 구해볼게요 A가 만약에 홀수면 홀수면 2라는 소인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B가 무조건 4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B가 4가 돼야 돼 4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4의 배수가 아닌 짝수 2 또는 6 자, 이렇게 되면요 B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 이제 2라는 소인수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B가 무조건 짝수가 돼야죠 B가 짝수가 돼야 돼 짝수 그 다음에 A가 4 이렇게 되면요 B는 아무거나 돼도 되죠 B는 아무거나 1부터 6까지 다 된 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NX 경우의 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홀수가 3가지지 3가지 곱하기 여기는 1가지 그 다음에 여기 2, 6 두 가지 곱하기 여긴 짝수가 2, 4, 6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가지 곱하기 여기 6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6가지 6가지, 6가지 3가지 하니까 15가지 자, 이렇게 되겠고요 X교 Y 이것은 뭐냐면 얘네들 중에서 찾는 거야 얘네들 중에서 이제 뭐냐 A 더하기 B가 7 이하가 되는 거 이거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B가 7 이하가 되는 거 보면 여기가 1, 3, 5가 원래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얘랑 더해서 7 이하가 되려면 A가 1이나 3이지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2, 6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짝수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 더해가지고 7 이하가 되는 케이스는 이제 어떻게 있겠냐 2하고 여기 2하고 더하거나 2하고 4하고 더하는 것까지 되죠 6하고 더하는 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4하고 이거 더해서 7 이하가 되려면 여기가 1, 2, 3 이거까지 되지 그래서 3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다 더해 주시면 7가지죠 그래서 답이 15분의 7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가보도록 할게요 집합 X가 1, 2, 3, 4, 5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자, 가를 보시면 F1, F2, F3, F5 자, 이거 곱한 게 홀수라고 돼 있어요 이거 곱한 게 홀수라는 얘기는 모두 홀수라는 얘기지 얘네 3개가 모두 홀수라는 얘기야 모두 홀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시면 F2, 자, 이거하고 F4 사이에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 아,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다를 보시면 이제 치역의 원소의 개수 개수가 3개다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만족하도록 3개가 되도록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모두 홀수라고 했잖아 근데 저 모두 홀수가 다 똑같은 홀수예요 예를 들어 얘네가 모두 1 다 똑같은 홀수의 F1, F3, F5가 다 이렇게 꽂히는 경우 화살이 그렇게 꽂히는 경우 하고 그때는 그러면 뭡니까? F2, F4에서 추가적인 치역의 원소가 2개가 나와야 되거든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 홀수 두 종류에만 이렇게 화살을 쏘는 경우 있잖아요 1, 3에만 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 얘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추가적인 치역이 하나가 더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 다른 숫자에 꽂히는 경우 이 경우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치역이 나오면 안 돼 얘네들은 그냥 다 그 홀수에만 꽂아야 돼 화살을 자, 이런 거니까 케이스를 이렇게 세 케이스로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F1, F3, F5 있지? F1, F3, F5 이게 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같은 숫자에 꽂히는 경우 이거부터 이제 한번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얘네가 모두 홀수가 돼야 되니까 1, 3, 5 중에 어떤 홀수가 돼야 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1, 3, 5 중에 어떤 홀수가 되는지 골라야 되니까 3, C, 1이죠? 예를 들어 1 이렇게 골랐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 1이 딱 F1, F3, F5가 1이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 F2, F4를 골라야 되는데 시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되니 화살 맞는 놈이 1 말고 나머지 두 놈이 더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럼 나머지 두 놈을 골라야 돼 그래서 이 4개 중에 두 놈 골라야 되겠지? 4, C,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놈 골랐어 예를 들어 3, 4 이렇게 골랐어 그러면 대소관계가 무조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3, 4예요 그래서 가짓수가 한 가지야 그래서 그냥 이 뽑는 것만 딱 생각하면 되지 자, 그래서 이거 3 곱하기 6 해주니까 18, 18까지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뭐냐면 F1, F3, F5 중에 두 놈은 같고 한 놈은 다른 경우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치역의 원소를 두 개를 가져가는 거야 얘네가 지금 F1, F3, F5 이거 중 치역의 원소가 두 개 이렇게 있는 케이스인데 그러면 일단은 얘네가 모두 홀수니까 1, F5 중에 어떤 놈을 뽑을지를 골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세 놈 중에 두 놈을 뽑아 두 놈 뽑았어 그러면 그 두 놈이 있을 텐데 두 놈에다가 얘네가 이제 배열을 막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응을 시켜야 돼 예를 들어 1, 3을 뽑았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거 대응하는 가이수는 이렇게 되죠 일단 얘도 1, 3 중에 아무거나 얘도 1, 3 중에 아무거나 얘도 1, 3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쏠 수 있잖아 그래서 원래 2에 3승이야 근데 1, 3이 치역이 되기로 마음 먹은 거기 때문에 다 1에만 대응되거나 다 3에만 대응되는 건 빼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 이걸 빼줘야 돼 자, 이렇게 하면 어쨌든 치역이 현재 두 개가 딱 나온 거야 1하고 3, 뭐 예를 들어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F2하고 F4 얘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1, 3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 3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뭔가 화살 맞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일단 치역을 세 개로 완성하기 위해서 저 2, 4, 5 중에 하나를 뽑아요 뽑아 3, C, 1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4를 뽑았다고 쳐봐 만약에 4를 뽑았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4는 무조건 대응을 시켜야 돼 4는 무조건 대응을 시켜야 되고 1, 3 중에 어떤 놈을 대응시킨 개를 골라야 되잖아 그 고르는 가이수 2, C, 1이지 자, 그래서 골라 2, C, 1 그러면 예를 들어 1, 3 중에 뭐 골랐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 1을 골랐다 그러면 1하고 4의 대수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1이고 얘가 4인 거야 예를 들어 3을 골랐다 그러면 여기 얘가 3이고 얘가 4인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 그 새로운 치역 하나를 골랐을 때 4를 고른 게 아니라 2를 골랐어 만약에 근데 1, 3 중에 만약에 1을 골랐어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2인 거고 1, 3 중에 3을 골랐으면 얘가 2고 얘가 3인 거야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딱 뽑아주면 F, E, F, 4가 정해지지 않나요? 딱? 그럼 딱 정해지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3 곱하기 8 마이너스 2 그러니까 6 곱하기 3 곱하기 2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108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F1, F2, F1, F3, F5가 다 다른 홀수에 대응되는 거 다 다른 홀수 그러니까 1대1 대응되는 거야 얘가 1, 3, 5에 1대1 대응 이렇게 되는 케이스겠지? 다 하나씩 대응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3팩이지 3팩 얘네 이렇게 1대1 대응시키는 거 그런 뒤에 이제 어떻게 되냐? F2하고 F4를 이제 정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벌써 치역의 원소 3개가 확보가 다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F2하고 F4도 1, 3, 5 중에만 골라야지 그럼 여기에서 2개 뽑으면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2개 뽑습니다 3, C, E 그럼 무조건 작은 게 F2고 큰 게 F4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6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1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8가지 그 다음에 108가지 그 다음에 18가지 이거 더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144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28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그 다음 2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2장의 검색 카드와 1부터 8가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흰색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배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수를 구하라 단, 검은색 카드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자, 가를 보시면 흰색 카드에 적힌 수가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되도록 카드가 놓여있다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2장 이상 놓여있다 그러니까 여기 흰색 카드의 순서 있죠 여기 1, 2, 3, 4, 5, 6, 7, 8 이 순서 있죠 이 순서는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 2장이 놓여있어야 되니까 이제 여기에다 검은색 카드를 뭔가 배치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좀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조건을 보면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1장 이상 놓여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나 조건을 보시면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2장 이상 놓여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2장 놓여있는 경우, 3장 놓여있는 경우, 4장 놓여있는 경우, 5장 놓여있는 경우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조건을 딱 보면 혹시 여사건으로 푸는 것인가 이런 느낌 약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아, 2장 놓여있는 게 아닌 경우 뭐냐면 검은거와 검은거 사이에 흰색 카드가 하나도 없는 경우 즉 검은색 카드가 붙어있는 경우하고 이웃 안에 있는 경우 아니면 딱 검은거와 검은거 사이에 흰색 카드가 1장만 있는 경우 일단 이런 걸 좀 빼면 되겠다라는 느낌 약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다 조건을 보면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3회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1장 이상 놓여있어야 돼요 그럼 3회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이게 1장 이상 놓여있어야 된다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어차피 검은색과 검은색 사이의 간격이 검은색과 검은색 사이에 흰색 카드가 3장 이상 들어가면 3장 이상 들어간다, 3장 이상 들어간다, 3장 이상, 3장 이상, 3장 이상, 3장 이상 이렇게 3장 이상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검은거와 검은거 사이에는 3회 배수가 적힌 카드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지 않나요? 무조건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여사건으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딱 검은거와 검은거 사이에 2장의 카드가 있는 거 있죠 그것들 중에서 그 사이에 3회 배수가 안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 그걸 또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면 검은 카드 2개, 흰 카드 8개를 배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 자 이거에서 뭘 빼냐 검은거끼리 이웃해 있는 거 빼고요 검은거 사이에 하나 흰색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빼고요 검은색 사이에 2개 흰색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3회 배수가 안 들어가 있는 거 빼면 끝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은 검은색 2개, 흰색 8개 배열하는 가이수 자 이것은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뭐냐면 흰색의 순서가 지금 정해져 있단 말이야 1부터 8까지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끼리 순서가 막 바뀔 수 없거든 우리가 순서가 보통 정해져 있는 애들은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배열하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검은색 2개, 흰색 8개 배열하는 가이수는 10팩토리얼 이것을 2팩, 8팩 이렇게 나누면 된다 그래서 흰색이 이렇게 배열하다 보면 검은색 2개, 흰색 8개가 쫙 배열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흰색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그냥 1번부터 8번까지 적으면 되거든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이거에서 이제 뺀다 뭐냐 흰색 2개가 이웃하는 경우 흰색 2개, 아니 검은색 2개가 이웃하는 경우 뭡니까? 검은색 2개가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그 다음에 검은색 2개 사이에 흰색이 하나 들어가는 경우 검은색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우면 되지? 8개지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과 검은색 사이에 흰 게 2개 들어가는데 3의 배수가 안 들어가는 경우 그거는 이제 뭐냐 이렇게 되면 이 사이에 3의 배수 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 사이에 3의 배수 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 사이에 3의 배수 안 들어가죠 이 세 가지밖에 없죠 세 가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얘 얘 이렇게 해주면 10 곱하기 9 그러면 여기 45 이거에서 이거 17에서 이거 빼주니까 20 빼주면 25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9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3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머니의 숫자 1, 2, 3, 4 이것이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4개 그 다음에 4, 5, 6, 7이 하나씩 적혀있는 검은 공 4개 자 검은 공은 노란색으로 쓸게요 4, 5, 6, 7 자 이렇게 적혀있는 검은 공 4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하는데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꺼낸 공이 서로 다른 색이면 12를 점수로 얻고 12점 얻고요 꺼낸 공이 서로 같은 색이면 꺼낸 두 공에 적힌 수의 곱을 점수로 얻는다 이 시행을 한 번 하여 얻은 점수가 24 이하의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수학적 확률의 정이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요 여기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가지수죠 그러니까 8, 2, 2지 8, 2 자 그러면 이거 8, 5, 8, 7 자 이것을 2팩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28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4 이하의 짝수점을 얻어야 돼 그러면 일단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서로 다른 색이면 12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12점이 24 이하의 짝수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색을 뽑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 사건을 내가 X라고 두면 X가 흰색에서 하나 뽑고 검은색에서 하나 뽑는 거 이거 일단 되죠 그러면 4C1 곱하기 4C1 이거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서로 같은 색을 뽑았을 때 꺼낸 두 공에 적힌 수의 곱이 24 이하의 짝수가 되는 거 이거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흰색 두 개를 뽑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흰색 두 개를 뽑다 보면 뽑아서 곱하면 웬만하면 24 이하의 짝수가 되는데 그럼 안 되는 경우를 좀 빼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곱이 짝수가 되면 무조건 다 24 이하가 되지 그러니까 뭐야 곱이 홀수인 경우만 빼면 되잖아 그러면 전체의 경우가 4C인데 저 흰색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그 중에서 뭐냐? 1, 3 뽑는 경우 있죠? 곱이 홀수가 되는 게 홀홀 뽑는 것밖에 없잖아 그거 하나 빼면 되죠 이렇게 되겠고요 더하기 근데 여기 검은색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이제 여기는 여사건으로 풀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숫자가 좀 커서 오히려 곱이 24 이하의 짝수가 되는 게 경우가 적지 그래서 얘는 그냥 여사건을 안 푸는 게 낫지 뭐냐면 4를 일단 뽑고 짝수가 되려면 짝수가 하나는 들어가야 되니까 4를 뽑고 5를 뽑는 게 4, 5 아니면 4, 6 이거밖에 없지 않나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야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6가지 그 다음에 이거 6가지 마이너스 1 5가지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3 그러면 확률이 28분의 23 자 이렇게 되겠죠 약분이 안 되니까 P 더 IQ는 51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좀 평이한 문제들 이번에 또 확통 좀 쉽게 나왔네요 물론 이제 수능 때 쉽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수능 때 지난 2년간 보면 수능 때 더럽게 난이도가 올라갔죠 뭐 그렇긴 한데 좀 쉽게 나왔죠 자 그러면 30번까지 해서요 자 선택하면 확률과 통계 해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